홍샘월드 클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내 인생은 내가 만든다. 좋은 글 수영할 줄 모르는 사람은 수영장 바꾼다고 해결이 안되고 일하기 싫은 사람은 직장을 바꾼다고 해결이 안되며 건강을 모르는 사람은 비싼 약을 먹는다고 병이 낫는 게 아니고 사랑을 모르는 사람은 상대를 바꾼다고 행복해지는 게 아니다. 모든 문제의 근원은 내 자신이다. 내가 좋아하는 사람도 내 자신이고 내가 사랑하는 사람도 내 자신이며 내가 싫어하는 사람도 내 자신이다. 내가 변하지 않고는 아무것도 변하는 게 없다. 내 인생은 내가 만든다. 내가 빛이 나면 내 인생은 화려하고 내가 사랑하면 내 인생은 행복이 넘치며 내가 유쾌하면 내 인생의 웃음꽃이 빌 것이다. 매일 똑같이 원망하고 시기하고 미워하면 내 인생은 지옥이 될 것이다. 내 마음이 있는 곳에 긍정과 희망을 원하면 내 인생의 행복이 있을 것입니다. 환해도 하루 웃어도 하루 어차피 주어진 시간은 똑같은 하루 기왕이면 불평 대신의 감사를 부정 대신의 긍정을 절망 대신의 희망을 가지고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부분은 여러분이 직접 마음으로 읽어보는 시간입니다. 자만 만나가고 낭독은 여러분이 직접 감사드립니다. 날씨였습니다. 감사합니다. о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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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두 무료입니다.